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사운영의 조니 대표입니다 주식시장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죠 주식가격이 어떤 날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불안불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일단 팔고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미국의 이자율, 테이퍼링 그런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옛날에는 닷컴버블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동안 너무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다운턴, 떨어질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공포스러움도 있기도 하고요 닷컴버블은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매출의 확장성 그다음에 가치의 확장성을 너무 과대하게 시장에서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손해를 많이 보는 회사일수록 시가격이 더 커진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케이스는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성공했던 기업들이 다 지금은 다 여섯석으로 사라진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버블이라고 생각하죠 펀더멘털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과대로 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보통 이런 거를 저는 Stay invested 이라는 말을 씁니다 Fully invested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투자돼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시장이 빠지는 거 확실히 아는데 일단은 다 현금화 했다가 그다음에 주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문제는 언제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그런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해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 팔았더니 주식시장이 그 다음날 3% 빠졌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아 내가 미리 팔았더니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그게 다시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팔았을 때는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기분이 좋았지만은 그때 미처 그거를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그때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타임 인 더 마켓과 마켓 타이밍의 차이인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고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일비희비하지 않던 투자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컴버블과 다른 거는요 그 당시에는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빚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회사가 굉장히 엄청나게 될 것처럼 착각을 했죠 주식 가격이 유지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버블이 꺼진 건데요 그러면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의 얘기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들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주식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것도 있죠 근데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펀더멘탈에 의심 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옛날에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채권으로 돈을 옮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기업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1%의 차이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이자율이 오른다 치더라도 천천히 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거의 제로의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1%, 0.25% 오른다고 해서 기업이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채권도 재미난데요 인플레이션 대비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낮아요 아직도 real interest r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주식에 비해서 아직도 그렇게 매력적이 않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가는 매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패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with korea가 되고 reopening이라고 하죠 경제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돈을 조금씩 조금씩 풀던 거를 조금씩 규모를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알 수가 없는 게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비희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잦은 시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6개월 동안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가 한 달 동안 올라갔을 경우에 그걸 놓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매일매일 투자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시장에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 원가가 낮아지게 되죠 그걸 보통 달러코스터에버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운턴이 있을 때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갈 때 불마켓이 왔다고 그러죠 시장이 좋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또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주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일단 현금화했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살아 그럴 듯하지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인내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빚을 내서 하지 마시고요 여유자금 수입의 10% 15% 아니면 혹은 20%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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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